Q. 맥컬리 퀄킨 Q. 맥컬리 퀄킨 Q. 맥컬리 퀄킨 맥컬리 퀄킨 살 거 같아 Q. 어린 상태로 Q. 내가 맥컬리 퀄킨을 알았나? Q. 영어 이름인데 Q. 애들이 보고 싶다 이거 Q. 민호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다 들고 다니는데 Q. 내일모레임 시흥인데 이거 들고 다니니까 더럽게 Q. 애들이 누가 이렇게 생각하셨나? Q. 그죠? Q. 애들이 잘 찍어요 저거 Q. 애들이 잘 찍어요 Q. 요즘 애들은 자기 극에 포지션이 있어서 잘 찍더라고요 Q. 머리를 써봐 Q.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보면 Q. 얘는 또 해봤더라 Q. 아까 내가 하는 느낌이 나야되는거 아냐? Q. 이거 어디서 봤어? Q. 그리고 뭉뚱 Q. 자아 Q. 여행감이 이렇게 Q. 여행감이 프로에서 이거 많이 하지 Q. 너는 해봤거나 안 해봤거든요 Q. 여행프로에 Q. 집에서 뭐 먹은 놈이 이뻐 Q. 이거 먹은 놈이 이뻐 Q. 여행프로에 Q. 여행프로에 Q. 여행프로에 Q. 아 뭐야 Q. 아씨 Q. 아씨 Q. 거의 Q. 통입니다 Q. 저 사실 팬습할 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Q. 소리라도 순환시킬 hate Q. 이름이 들어감 Q. 누구 들어감 Q. 아씨 Q. 저기 다음 주쯤 나오겠습니까? Q. 레진표로 Q. 훌륭할 때 Q. 스멀 Q. 저 직원분들이랑 Q.스sstitta Q. 일 flaps Q. Cory Q. 팔 Эл Dodge Q. 와 닮았다 Q Q. 손님 Q. 부분이 Q. 손님 Q. 손님 Q. 손님 Q. basement Q. iPhone Q.cómo 볼 수 있어. 자신. 저... 알골 존재하지 않는다. 여기도 펍 같은 건가? 펍 같은 거. 왜냐면 펍을 제가 갈려고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문화를 제일 접해볼 수 있는. 그쵸. 사실 밤에 동네에 설치했다면. 그쵸.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... 뉘앙... 뉘앙스가... 못 알아들어도... 그 느낌으로. 어, 화이팅 여보. 어휴, 와이프한테 했구나. 어휴. 어휴, 시 월리시 워이크메 워이펌. 야, 금방 갖다 썼네. 조금만 딱. 야. 아, 이게 풀버전이에요? 정말 예쁘다. 그럼요, 이게 뭔 버전인 줄 알았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고 봐요. 수도에 있는 물을 그냥 바로 약을 투입하고 통풍력 썰었어. 아이슬란드인 수도원을 먹었는데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네. 나 이거 언제 했어? 아, 나 저런 거 너무 좋아. 찍고 나와도 드라이하고 뭐 또 척 바르고 또 이러면 그냥 사다 먹을까? 이랬다니까. 지원아! 너무 잘 알아. 20년 전. 20년 전 했죠. 지원이랑은 20년 전. 내가 성형을 알아, 잘. 뭐 이런 걸 만들었어. 어, 어울리지 않게. 어, 어울리지 않게. 지금. 이 찔 것 같아. 우리 찔 것 같아. 찜피하니. 철거찌개는 찜피하냐? 그죠? 지원아 보다 그냥. 어, 이거? 안 추워져. 내 얼굴 했어? 아니, 풋풀찌개 잘 안 닦여. 뭐해? 아, 너 오늘 너무 웃겨 진짜. 어, 이거 아까 봤더라고? 이게 풀버전이라고. 너 안 보냐? 어쩐지 구독자가 70만원에서 멈췄다. 안 보지? 종이 갖고 가는 지갑을 왜 갖고 가니고 본덤 지갑을. 동물하지 말아야지. 동물하지 말아야지. 장바구니씩 맛보겠어요. 아, 너 볼 수 있다. 이런 시대가 웃고 있는 줄 몰랐어요. 무슨 노래 쟤는? 정보 스태스. 정보 스태스. 나 괜찮은데? 침묵하자 먹으면 해? 침묵하자 먹으면 해? 아말라즈를 그렇게 하는데? 아, 진짜? 아말라즈를... 정신으로 보겠어요. 침묵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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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놀랐어. 이게 어디서 왔냐면... 난 아예 먹었잖아. 아, 나 이거 좀 봐줘. 이 프라이크... 어, 어떻게? 어, 뭐 그런 냄새가 나지? 냄새 자체가 이상한 세상이야. 아, 냄새 자체가 이상한 세상이야. 침묵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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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진짜 열심히 했어. 아니, 형. 네가 누가 열심히 하는 건지. 왜 다 싸웠잖아. 네가 누가 온 건지 봐봐. 이따가. 아니 이러고 있잖아, 형이. 계속... 넌 뒤지려고. 이야, 진짜 안 자더라. 와... 아니, 둘이... 아무것도 안 해도 둘 다 밥 먹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쓰레기통은 진짜 아예 먹었어. 나 그냥 냉장고 구이게 놨는데 몰랐어.